여러분들, 이 가날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데요. 왜 무섭냐면, 나만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들도 가난해진다는 거, 그리고 대대손손 가난해진다는 거. 그게 정말 무서운 거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을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풍수학적으로도 봤을 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난을 끊을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풍수로 세상을 바라보는 남자, 풍수 큐레이터 멋지덩입니다. 이 부와 가난이라는 거 참 희한하죠? 이거 사람의 일이지만은 사람이 자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 수많은 분들의 집에 정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집에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집 구조도 들여다보고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의뢰, 유튜버로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전화 상담만 해도 천분이 넘게 했고, 들여다본 집만 해도 수백 집이 넘습니다. 그렇게 다 들여다보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가난이라는 거. 어떤 부모님이 그러하다고 하면은 그 자녀도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듣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각종 컨설팅 신청, 그리고 제가 쓴 부의 풍수 구매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 너무 뻔한 얘기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요. 이 습관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밑에 적어놓은 성격, 가정력 이런 거, 내가 사는 집, 그리고 우리 조상님 산소에서부터도 비롯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풍수를,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풍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풍수에 대한 어느 정도 신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집안의 가족력이라는 거, 이 질병은 더더욱이나 조상님의 산소에서부터 비롯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 그리고 내 위에 아버지나 어머님이 무심코 하시던 그 습관들을 내가 따라하고 있고, 내가 그 질병을 얻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영향이 내려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뭔지를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이 습관들, 더군다나 위에 부모님도 나의 습관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그러면 이 습관은 꼭 내가 고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개혼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들 봤는데요. 그런 거 무당분들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의미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먼저 내가 인지하고 파악하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긍정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긍정과 희망의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말과 그리고 이 말 이전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는 그 말과 행동, 마음가짐까지 그대로 대를 물려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막연히 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살값 부딪혀가면서 몇 년, 수십 년을 같이 사는데 그것이 옮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비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쁜 습관들을 버리려는 노력과 더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너는 정말 잘 될 사람이다. 너는 정말 크게 될 사람이고 부자가 될 사람이고 주변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나 자신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같은 서민들이란 말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서민으로 산다고 치더라도 우리 애들은 서민으로 사는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그렇게 그냥 평균 이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해야 우리 자녀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자, 이게 제가 전화로 상담하고 또 직접 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자, 일단 풍수가 중요한 걸 알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아, 막 내 집을 봐야겠다 처음에 그 생각 플러스해서 아, 그랬더니 막 갑자기 아유, 우리 저장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뭐 화장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막 거의 조상님, 뭐 할아버지, 고조부, 중조부 그 위에 조상님 다 훑어내십니다. 훑어가지고 우리,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 집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시는데 그 뭐 조상님 한 번에 다 훑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러면 아,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하실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없고요. 그렇게 생각이 막 확장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내 집부터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뭐 남편이 있으신 분들, 아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집안에 같이 사는 그 식구들부터 먼저 책임을 지시라는 거죠. 어떻게 책임지느냐, 지금은 제가 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내가 사는 집이 좋은 집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 집이 안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형제, 자매들을 보살피라는 겁니다. 자, 내가 사는 집은 나에게만, 우리 가족들에게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거고요. 나랑 집이 다른, 이미 각각 분과를 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나와는 다른 집에 살기 때문에 나랑 다른 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각 또 다른 배우자와 살기 때문에 그 집안의 운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형제, 자매들 걱정은 우리 또 조상님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든 일입니다. 큰 일인 거고요. 같이 운이 한 번에 바뀌려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와야 되니까 일단은 내 집부터 먼저 바꿀 생각, 그리고 우리 자녀들부터 부유하게 만들 생각부터 하시라. 그러기 위해서 좋은 집, 좋은 구조로 된 곳부터 마련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이제 젊은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돈 공부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 대해서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밑에서 일하고 그 수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본을 갖춰가지고 그 자본을 굴려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강약한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도 진짜 제가 부호와 명예를 원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 어쨌든 잘 안 됐고 그래도 지금 제가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된 거는 제가 노력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돈에 대한 공부를 늦게나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은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진작에 그냥 대학 얼른 졸업하고 얼른 자산 공부를 하면서 자산시장에 뛰어들었을 걸 하는 후회가 남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말이죠 거의 밑받은 독의 물붙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의 자체도 앞으로 지금 중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곧 대학교에 가서 앞으로 사회생활으로 나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고요 대학 교육도 거의 그 서열도 많이 무너져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공고화된 서열은 무너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전처럼 학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얼메이는 그 정도가 약해진다는 거 어이게 됐건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아는 게 진정으로 경제적인 자유, 내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애들 가회시키고 학원 보낸 것도 좋지만은 돈에 대한 책부터 먼저 들려보내 주시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꼭 알려주셔야 진정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이 조상님 산소입니다. 사실 풍수를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아무리 내가 사는 집도 좋고 하더라도 조상님 산소가 다 엉망이면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면서 악플 달지 마시고요. 제가 풍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운이 산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 안 되는 경우 많죠. 뭐 영화지만은 영화에서 보면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내가지고 하려고 해도 가정 환경이 붙잡고 주변의 인간관계가 붙잡고 내가 사는 집이 붙잡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순간 마음을 잘 먹어가지고 잘 내려고 해도 해도 결국 내 기운에 고유에 깔려있는 내 인생의 기운 자체가 이미 나를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다 실천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를 바로 세웠고 내가 정말 더 잘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조상님 산소에 눈을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가난은 아무도 구제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맨날 부부자 얘기, 재물운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댓글로 그럼 넌 얼마나 부자냐고 하면은 저는 댓글에 항상 그렇게 납니다. 예, 저는 정말로 부자입니다. 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어희들끈간에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이상한 댓글 달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좋은 이야기나 더 들으시고요. 좋은 마음 하나 더 먹는 게 여러분들 삶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난이라는 거 외부에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부터 먼저 돌아보시고요. 암만 탓한다 한들 그 순간 내 마음 사소연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내 삶이 나아지는 거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삶 나아지게 하고 싶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내 삶부터 돌아보시고 모든 원인은 나에게서부터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잘 적용하셔서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